푸조 308 소프트웨어, 스웨덴 최고의 배밀리카 선정 푸조의 외건형 신차, 308 소프트웨어가 스웨덴에서 최고의 배밀리카로 뽑혔다. 함블모터스 대표 송승철은 지난 12월 스웨덴에 유력한 자동차 매거진 모터페라렌 모터프러런은 최고의 배밀리카, 더 베스트 배밀리카 오브 더이어, 대, 308 소프트웨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자동차 전문기자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11명의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신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연비유지비, 차량의 완성도 등 모두 4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푸조 308 소프트웨어 모터페라렌 관계자는 푸조 308 소프트웨어는 15. UKM-L에 따라하는 높은 경제성과 신환경성, 그리고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가족을 위한 차량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차라고 밝혔다. 푸조 308 소프트웨어 띠는 지난 10월 국내에 공식 출시했으며, 리터당 15. 6km의 공기념비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10월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йи 굿 5 아직 lug